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택시가 등장하는 꿈은 삶의 여정, 특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상황 등을 상징합니다. 꿈 속에서 택시를 타거나 기다리거나 혹은 택시와 관련된 다른 장면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이의 인생의 방향성, 결정을 위한 조언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택시가 꿈에 등장하는 이유는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택시 꿈은 보통 꿈꾸는 이가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타인의 도움이나 외부의 조언을 필요로 하거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수단을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에서 택시 꿈을 꾸는 몇 가지 주요 이유를 설명합니다. 택시는 꿈꾸는 이가 삶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택시가 편리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꿈은 꿈꾸는 이가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목표를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택시를 타는 상황은 스스로 가기보다는 운전사를 통해 목적지로 안내를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의존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꾸는 이가 현재의 삶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택시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택시는 여러 장소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므로 꿈속에서 택시를 타는 것은 삶에서의 전환점이나 변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택시는 빠른 이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주 이용됩니다. 따라서 꿈속에서 택시를 타는 상황은 꿈꾸는 이가 시간적 압박을 느끼거나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택시 꿈은 택시를 타는 장면, 택시 운전사와의 상호작용, 택시의 상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주요 상황별 택시 꿈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목표를 향해 도움을 받아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한 사람의 도움이나 조언을 통해 인생에서 빠르게 발전하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낼 수 있으며, 택시가 순조롭게 달린다면 꿈꾸는 이는 현재의 방향성이 안정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가 고장나거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꿈은 꿈꾸는 이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택시는 삶에서 계획이 틀어지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에 문제가 생겨 좌절을 겪고 있을 때 나타나는 꿈으로 계획의 재점검이 필요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꿈은 꿈꾸는 이가 새로운 기회나 변화를 기다리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현실에서 기다림은 미래의 변화나 성공을 기대하는 상태를 반영하며,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면 꿈꾸는 이는 현실에서 불확실성이나 초조함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택시를 타는 꿈은 꿈속 동승자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해석됩니다. 친한 사람과 택시를 타는 경우 서로의 도움과 지원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하고, 낯선 사람과 함께 타는 꿈은 새로운 만남이나 협력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삶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거나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나 상황을 위해 일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상징하며, 꿈속 요금이 비쌌다면 꿈꾸는 이는 현재의 선택이나 대가에 대해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낯선 사람인 경우, 꿈꾸는 이는 특정한 조언이나 도움을 새로운 인물이나 자원으로부터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미래에 만날 새로운 사람이나 기회가 그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사례 1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꿈을 꾼 사례 한 여성이 꿈에서 택시를 타고 중요한 면접 장소에 가고 있었지만, 택시가 고장나는 바람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성은 현실에서도 중요한 기회를 앞두고 있었으며, 그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꿈의 해석에 따르면, 택시가 고장나는 상황은 그녀의 불안과 압박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례 2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타는 꿈을 꾼 사례 어떤 남성은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친구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 꿈은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주었습니다. 꿈 속에서 함께 이동한 친구와의 친밀함은 사업 파트너로서의 신뢰와 의지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3 택시 요금이 비싸서 지불하지 못하는 꿈을 꾼 사례 한 청년은 꿈 속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요금이 너무 비싸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현실에서 그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꿈 속의 택시 요금은 그가 느끼는 재정적 부담과 불안감을 상징했습니다. 사례 4 택시 운전사가 길을 잘못 안내하는 꿈을 꾼 사례 한 여성이 꿈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 중 택시 운전사가 길을 잘못 안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현실에서 그녀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꿈은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소통 문제로 인해 혼란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택시 요금 때문에 택시 운전사와 말다툼을 하는 꿈 구설수와 망신살이 생긴다. 사고가 발생한다. 택시를 기다리거나 승차를 거부당한 꿈 단체 가입, 협조기관, 청탁한 일, 소원의 경향 등을 기다리게 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택시 기사와 이야기하는 꿈 마음을 열어 조력자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이를 진행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택시 안에서 우연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꿈 만남의 광장이나 아늑한 분위기 있는 곳에서 어쩔 수 없는 인연을 만나게 된다. 상봉, 두어, 하베이 계약 등을 하게 된다. 검은 택시가 방에 들어와 있는 꿈 미혼자가 결혼을 서두르거나 집안 사람 중 누군가 집을 떠나거나 사망하게 된 검은 택시가 방으로 들어와 있는 꿈 미혼자가 결혼을 서두르고 집안 사람 중에 누가 사망하게 된다. 택시 안에서 손님과 담배를 주고 받는 꿈 부동산, 물건, 상품, 사업 등에 관한 계약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된다. 택시 사고나는 꿈 사고가 나서 내가 크게 다쳤다면 좋은 일이 발생하고 택시가 크게 망가졌다면 큰 투자를 받게 된다. 택시의 창을 통해 본 사건의 꿈 사업이나 생활 도중에 발생할 문제를 상징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일을 암시한다. 고장난 택시를 보는 꿈 파손된 택시를 보는 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파손된 택시를 보는 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택시를 타는 꿈 생활에 여유가 있다는 꿈이다. 택시 기사가 손님의 말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꿈 실제로 윗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자유분방한 행동을 하다가 망시를 당하게 된다. 택시 안에서 우연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꿈 실제로 햇살이 쏟아지는 만남의 광장이나 아늑한 분위기 있는 곳에서 우연과 필연도 아닌 어쩔 수 없는 인연을 만나게 된다. 상봉, 도어, 하베이 계약 등을 하게 된다. 택시 안에서 다른 사람과 담배를 피우는 꿈 아주 중요한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택시를 타고 즐거워하는 꿈 어떤 기업의 리더, 장애 역할을 맡게 되고 여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된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합승하는 꿈 어떤 사업에 남과 같이 공동 투자를 하여 한솥밥을 먹게 된다. 인연을 만난다. 택시의 휘발율을 채우는 꿈 어떤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게 된다. 택시를 타고 있는데 앞으로 전진은 못하고 뒤로 후진만 하는 꿈 어떤 일의 용기와 과단성을 잃고 위기소침하게 된다. 택시 기다리는 꿈 단체 가입, 협조기관, 청탁한 일, 소원의 경향 등을 기다리게 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택시를 타고 있는데 앞뒤로 막혀 움직이지 못하는 꿈 어떤 일의 용기와 과단성을 잃고 위기소침하게 된다. 퇴보, 후퇴를 하게 된다. 택시 기사가 엉뚱한 곳으로 운전을 하는 꿈 윗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자유분방한 행동을 하다가 망시를 당하게 된다. 택시 안에서 풍경을 바라보며 가는 꿈 자신에게 닥쳐올 어려움을 미리 예견한 꿈 택시를 세워도 서지 않는 꿈 자신이 서지 않는 그 택시처럼 감정의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택시를 못 잡는 꿈 자신이 서지 않는 그 택시처럼 감정의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택시가 잡히지 않는 꿈, 택시를 세워도 서지 않는 꿈 자신이 서지 않는 택시처럼 감정의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타버리는 꿈 주위의 방에 요소들이 생겨나거나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이나 단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시험에서 떨어진다. 택시 강도를 당하는 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되어 큰 손실을 겪게 된다. 택시 안을 들여다보고 타지 않는 꿈 청탁한 기관, 청혼자, 기타의 내부 사정, 가문이나 내력 등을 알아보고 인연을 맺지 않는다. 택시를 잡는 꿈 취직이나 승진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어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거나 승진하게 된다. 택시를 타는 꿈 택시를 타는 꿈은 자신을 인도해 줄 상대를 갖고 싶다는 소망의 표현이다. 택시에서 내려주는 물건을 받는 꿈 택시에서 내려주는 물건을 받는 꿈은 기관, 회사 등에서 일, 권리, 이득, 명예를 얻게 된다. 택시 요금 때문에 운전기사하고 말다툼을 하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불쾌하고 구설수와 망신살이 뻗치게 된다. 사고가 발생한다. 택시 강도를 제압하는 꿈 현실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위기가 닥쳐오지만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된다. 택시가 달아나는 꿈 협조기관이나 청탁한 일, 소원의 경향 단체 가입 등을 기다리지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택시를 기다리거나 택시가 그대로 달아나서 승차를 거부당하는 꿈 단체 가입, 협조기관, 청탁한 일, 소원의 경향 등을 기다리게 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택시에서 내려주는 물건을 받는 꿈 기관, 회사 등에서 일, 권리, 이득, 명예를 얻게 된다.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꿈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루어진다. 택시 기다리는 꿈 단체 가입, 협조기관, 청탁한 일, 소원의 경향 등을 기다리게 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택시가 계속 후진만 하는 꿈 진행하고 있는 일에 결단력과 판단력이 사라져 한 발 물러서는 일이 발생한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타이어가 펑크난 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지연되어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방 안으로 택시가 들어오는 꿈 집단항해 등에 직면하거나 기관의 추천을 받게 된다. 택시 안에서 금반지를 줍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고 혼사 문제가 들어온다. 행제, 재물, 돈, 임신 등의 기론이 따른다. 자신의 집에 검은 택시가 들어와 있는 꿈 처녀의 경우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된다. 집안의 누군가가 사고로 인해 초상을 치르게 된다.